네, 대한민국 웃음치면서 해피타이예요 박수입니다. 최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영민 씨, 장혜연 씨, 이광희 씨. 우리가 5월 달 가정의 달이 돼서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회사가 많이 하실 분이 이광희 씨 아니세요? 아, 저요? 쫓아져보시면서.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몇 년 치를. 돌아오시기 전에 빨리 하시죠. 네, 돌아오시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다음 주에 한국의역 들어옵니다. 내가 떨린다. 돌아오는데 저한테 전화를 보더라고요. 농담 반, 김담 반이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자들 빨리 정리해 주세요. 우리 유경 씨는? 저는 워낙 가족들한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생각이 난다면 발리야 그때 엄마가 요구르트 상했다고 그래서 버렸다고 한 거. 내가 먹은 거야? 맞나 보여. 어?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